자 현재 우리가 98대 23으로 엄청나게 이기고 있습니다. 상대 클랜이 공격할 생각이 없나봐요 현재 3별 우리가 25개 저쪽은 2개밖에 안되네요 이거 뭐 너무 싱거운데요 이번 공격은 18번 똑깡님의 상대방 19번 공격입니다. 번호 1개밖에 차이가 안나요 라바와 벌룬입니다. 어 대부분 뽑아 레벨이 좀 낮긴하지만 가운데 모여있죠 쉽지 않은 맵입니다. 자 일단 퀸도 금방 죽어요 벌룬한테 자 일단 클랜성 유닛을 처리했구요 그래서 위쪽에서 라바가 벌룬입니다. 자 마법은 킬게 공모하나 식속하나 남아있구요 어 이게 그냥 우르르 내려오네요 하죽지세 처럼 라바는 다 깨진거 같구요 미니언은 좀 데리고 왔구요 라바는 이미 다 격리가 됐는데 상대방의 상대방의 대공포가 레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풍선들이 많이 살아있어요 또 마지막 대공포 잘해졌죠 그러면 3별 3별 타고unte Olivier 별을 보게 1914 라바 라볼 잘 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보여드리세요 자 이번 공격은 데뷔님의 공격입니다 4레벨 드라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대문포를 하나 보겠죠? 번개를 3방 쓴거죠? 번개 3방 용이 12시 12시에서 한 마리 길정리 용인가요? 자, 이 맵도 대공포가 아니구나 대공포 4개짜리에요 저번에는 3개짜리였는데 이번엔 4개짜리입니다 레벨이 좀 낮긴 해요 12시 정리하고 9시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불타는 눈에 정리하고 풍선도 같이 들어오고 있죠 대공포가 레벨이 낮기 때문에 드라곤이 빨리 안 된거야 불타오르는 불용 배고파 안 남게 안 남았어요? 느끼지네요 순식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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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드래곤들이 그냥 좀 내려버립니다 4레벨 4레벨 4레벨이요 9월 초반에 아주 궁기를 잡고 아주 그냥 성공 인거 같아요 이번에도 데뷔님의 멋진 이라고 활약 잘 봤습니다 자 보니까 밑에 것도 삼별하셨니까 그냥 굿 자 이번엔 험한님 험한 먼스타님 험한 먼스타님 험한 먼스타님도 육변 육변 임사입니다 이번에는 드라곤 레벨3 험한 험한 드라곤님의 공격을 험한 먼스타님의 공격을 여러 번 봤죠 용무리를 참 잘해요 그리고 어 어 어 어 번개 두방이 지진없다 그래서 일단 하나를 정리하죠 그 다음에 굿노루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풍선이 들어갈때가 좋죠 타이밍 좋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대공포 주지 하나 포개됩니다 분노 위치가 참 참 좋아요 분노를 머금은 채로 불을 뿜어내죠 타이밍과 마법의 사용위치 풍요합니다 호마님이 25번 3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클리전에 6별 드라곤임사 2명 자 우리 메리오빠님의 공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메리님의 공격이 약간 특이해요 8홀을 대상으로 마치 9홀 공략하듯이 공격이 들어와요. 호그들. 이거 버리는건가요? 3개 부셨죠. 4개 부시고 호그들은 전사. 한 6마리 정도 투입됐어. 그 다음에 볼렘과 볼렘 세트. 볼렘 세트 하나 투입이 됐구요. 또 하나 남아있죠. 왼쪽에서 들어옵니다. 이거는 좌우 샌드위치. 이런 공격은 본적이 없어요. 실패 확률이 높은데. 좌우로 볼렘 세트가 들어갔습니다. 이 맵이 좀 방패용은 위아래가 길어서 좌우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또 풍선도 들어와요. 아직 풍선 열한기 남아있죠. 또 완전히 짬 싸먹네요. 4방 8방에서 짬 싸먹기. 힐 하나 남아있구요. 아마 대공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풍선들의 놀이터 되겠습니다. 방어타워들이 이제 뇌전 하나 남아있구요. 끝날거 같죠? 이... 휘영찬란한 이 공격. 멋집니다. 다음에도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잘가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공격은 우리 8번 짬이다님의 상대방은 10번 공격입니다. 상위권에서 3별이 나오기 힘든데. 이번에 3별이 나왔어요. 가져갈 유닛은 골렘 2마리에요. 만넥골렘도 하나 껴있구요. 라바가 이렇게 클랜성 유닛으로 나오면 법사가 좀... 그쪽으로 좀 더 투입이 되면 정리가 됩니다. 지금 한 대여섯 마리밖에 없는데 라바 파업 정리가 약간 뒤져졌죠? 네 지금 주력부대가 호그에요. 11마리 아직 투입이 남아있구요. 9시에서 호그 한부대. 6시에서 호그 한부대. 킬 잘 뿌려졌구요. 그 다음에 처음에 골렘 세트. 영웅을 포함한 골렘 세트가 클랜성 유닛 라바 처리를 했죠. 그리고 상대방 영웅들도 처리를 했구요. 그래서 마무리 무대로 호그. 역시 호그가 괜찮은 것 같아요. 9월에서 8월도 괜찮고 9월도 괜찮고 10홀에서도 제가 좀 쓰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되네요. 아무튼 호그를 활용한 9월 3병. 멋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현재 104대 73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어요. 46분 남아있구요. 멕시코 두들기고 있네요. 상대방의 공격을 하나 보고 싶은데 상위권에서 3별이 없습니다. 우리 쪽으로 공격을 와서 3별을 가져가는게 없어요. 20번도 없구요. 25번도 없구요. 이쪽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멕시코 아주 잘 두들기고 있습니다. 자 승리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 공격은 우주선장님의 상대방 4번 공격입니다. 자 골렘 4마리 투입되면 2마리 남아있고 클랜선 유닛으로 골렘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7마리입니다. 골렘 7마리죠. 점프 4개는 2마리 2마리 3마리 자 상대가 약한 10폴 10폴이긴 하지만 쉽지 않아요. 2마리 3마리 3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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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는 그런 조합입니다. 마지막 점프 써줬고요. 센터로 우르르 들어가죠. 골렘이 오 몇마리 들어간 거예요. 하나 둘 셋 왼쪽의 둘 중앙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퀸은 중앙을 안치고 겉돌고 있고 킹도 겉돌고 있고 골렘이 인포노타워를 부졌어요. 법사랑 50% 이상 60% 정리됐습니다. 볼렘이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퀸이 살아있고요. 또 3별 3별 나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3별 나왔습니다. 볼렘 1문마리에 점프 낸 3별 딱 공식인 것 같습니다. 이 매매 멋진 3별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공격이 거세게 들어왔어요. 105대 90위로 아주 큰 점수차가 아니네요. 한때는 엄청나게 엄청나게 벌어졌었죠? 자 3별 우리가 27개 저쪽은 15개 자 최고의 공격은 우리 알사탕님의 공격입니다. 상대방 11번이고요. 21번 알사탕님이 상대방 11번 여기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폭탄병으로 길을 잘 뚫었고요. 헥타와 볼렘 그 다음에 가시회복성 이렇게 물려다니는 거 보면 좀 아슬아슬해요. 금방 대형폭탄에 죽을까봐 대형폭탄 없네요. 다행입니다. 세지 쪽에도 법사들 잘 살아야 할텐데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파도 치듯이 우루루루루 법사도 죽었고요. 법사도 죽었고요. 10개단 위에 상대를 별 2개 수고하셨습니다. 대형폭탄 도룍 2 2 2 1